I'm a big nasty foot in your house. Guess what? It's your day to clean me. Get crackin! 자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해볼 게임은 발톱 깎는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톱을 깎기보다는 발 정리하는 게임 가보자! Let's go do it! Guess what? It's your day to clean me. Get crackin! 발을 씻겨달래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손님 아이고 깎아들어야죠 발톱을 깎으면 되나? 아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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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톱 아으 이게 맞는거야 이거? 발톱을 얼마나 길은거야 네일아트 할거야? 뭐야 이거 아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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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톱 다 깎았고 그 다음에 발에 무슨 각질이랑 곰팡이가 폈는데 여기 뭐 뒤집개가 있네요? 아 파래채 파래채로 파리를 잡으면 되나본데? 아으 이거 아으 야 아으 올라갈 수 있고 이런데 여기 뭐 아무것도 없고 점프 있고 어 발에 올라가 지네요 아으 이거 아으 망할 놈의 파리 아으 아으 진짜 발을 얼마나 안 닦은거야 이거는 아으 여기 아으 파래가 사네 아 오케이 컷 다른거 다른거 또 아이템 곡괭이? 아니 발 청소하는데 곡괭이가 필요해? 이런가? 이건가? 이거 아니고 아으 발냄새 아으 이건가? 어 이거다 이거다 아아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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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은시간 1분 30초 타임어택 있잖아 아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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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뭔가 더 들어가는 곳이 있네요 던져 이건 뭐야 뭐 스프레이? 스프레이가 있네요 빨리가자 빨리가자 손님 기다리신다 손님 또 우리 가게에 발 씻기려고 거의 뭐 1년동안 발 안 닦으신거 같은데 아으 이 곰팡이 뭐야 아으 냄새나 아으 편안 아으 버섯 핀거 봐 발에 버섯이 피었어 이 사람아 얼마나 안 씻은거야 물 살짝만 묻혀도 버섯은 안 자라겠다 아으 이거 그냥 된장찌개 말 없네 아으 마켓 가서 따로 팽이버섯 살 필요 없겠어 발에서 뽑으면 되니까 발에서 버섯 먹고싶을때마다 어? 찌개에 버섯 넣고싶을때마다 발에서 뽑으면 되니까 아으 이게 무슨 아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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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더 있네 여기로 닦아줘 아으 이게 발 사이 아 이렇게 해서 발을 깨끗이 닦았다고 손님께서 아주 만족하신 클리어 여기까지 발 닦는 게임 발톱 깎는 게임 애쉬 아 이름 뭐였지? 애쉬 키드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예 재미가 있었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든 데 큰일이 됩니다 재미있었다 유바 루키 루키 리"; 루키 에잇 루키 에잇 루키 에잇 루키 에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